자리에 아무도 없어, 정신이. 맞아, 괜찮아.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. 여보세요? 이거 어디야? 여기 편백방이라고. 진짜? 온 적 없어. 맞으면 됐지. 어디야? 잠깐만, 전화기 왜 이렇게 뜨겁지? 터질 것 같아. 되게 뜨겁네, 이거. 뜨거워, 뜨거워. 50도라. 진짜 뜨겁다. 어, 잠깐만. 나 식혜 먹고 싶어. 식혜? 식혜 없어?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 6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. 참 야무지네요. 저는 사줄 때까지 안 나갈 거예요. 우리한테 문이 있잖아요. 식혜도 결국 물로 만드는 거야. 결국 물을 먹으면 식혜 먹는 것과 똑같아, 오빠. 아유, 난 모르겠다. 아유, 좋다, 시절하게 또. 나중에 만들어 줄게, 내가. 집에서. 아유, 지금. 안 돼. 지금 애 같네. 떼고, 떼고, 떼고 떼를 쓰는 거야? 어? 안 돼? 떼 쓰는 게 아니라. 안 돼. 어, 다리 흔들지 마, 안 돼. 떼 쓰지 마. 식혜. 안 돼. 아, 식혜. 그거 얼마 안 하고. 그 순간만큼은 미워 보였어요. 얼마나 더 아끼려고. 아, 이게 너무 현실적인 구부 얘기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재개가 아재개. 뭐? 이하이가 맥주를 4개 마시면. 하이넥캠. 하이넥캠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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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겨나자, 쫓겨나야죠. 빨리. 하나 더 해봐. 싫어. 도발하는 거야, 지금? 진짜로 처음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? 어, 우리 아프다. 아, 손 뜨거워. 식혜 전쟁이네. 나가자. 그럼 마사지 해줄게. 내가 마사지 해줄게. 그래. 왜 이렇게 쉽게 나올 거야, 지금. 어? 마사지 해줄게. 아, 근데 내가.